네, 방금 경기 승리한 PSG의 콩예 선수 모셨습니다. 우선 승리 정말 축하드리며 한국 팬분들께 인사와 본인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승리는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의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PSG의 콩예. 네, PSG 정글러 콩예 선수입니다. 그럼 임대로 이 팀에 조인하게 되었는데, PSG가 그룹 스테이지 직행하는 데 정말 큰 기여를 하셨고, 첫날부터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엄청난 인상을 남기셔서 또 많이 뿌듯하실 것 같은데, 본인 실제로 소감이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PSG는 직접 진입한 경기 승리에 도움이 되었고,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강한 경기 승리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경기 승리가 있나요?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저는 선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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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서도 증명합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합니다. 네, 지금 기분이 정말 좋고, 종글러로서 정말 스스로 잘 증명한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근데 사실 방금 경기는 초반에 조금 불리했던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좀 어렵게 진행될 수도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역전의 각을 봤는지도 궁금합니다. 아까 강의 비싸들에, 여러분의 앞뒤는 굉장히 렉시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앞뒤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앞뒤는 어떻게 보면, 않기 때문에 게임을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조합이 후반에 가면 정말 강한 조합이라고 생각하고, 후반에 가면 한타를 이기는 경우에, 게임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강력한 경기력과 모습으로 초1위 그룹스테이지 직행을 완료하셨는데요. 이런 성적 혹시 예상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시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처음에 이런 연락을 받은 이 소식은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유니보이 선수와 함께 조1위로 올라가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소식을 듣고 유니보이 선수와 함께 조1위에 올라가겠다 이런 각오를 했고 AHK 선수로서 스스로 증명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스스로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증명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앞으로 PSG를 응원하실 건지, 앞으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후에 PSG를 응원하실 건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당연히 계속 응원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음으로 가진 PSG는 정말 쉽게 응원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 것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는데, 정말 열심히 잘해서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콩예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